정말 잘 신고 다니는 신발 첫 번째로는 유발란스 992입니다 사놓고 한 번도 후회 안 한 유발란스 992 착화감도 너무 좋고 코디할 때 너무 활용하기 좋았던 신발이고 클론 느낌도 들지 않아서 개꿀 두 번째로는 위트맨의 빈티지 더비슈즈입니다 더비슈즈이면서 빈티지한 느낌의 더비슈즈 우선 가죽 자체가 딱딱하지 않아서 신고 벗는 게 확실히 편하고요 게님 슬랙스 다 활용하기 좋아서 계속 찾게 되는 더비슈즈죠 신발 브랜드 위트맨 진짜 체크해 두세요 세 번째로는 캐치볼의 스니커즈입니다 컨버스 소재 중 척 테일러를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캐치볼 스니커즈 컬러도 예쁘고 컨버스에서 느낄 수 없는 빈티지함이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신발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버켄스탁의 보스턴입니다 둥근 코가 매력적인 버켄스탁 보스턴 스웨드 소재로 포근한 느낌의 신발로 편안하게 신기 좋은 신발이고 사계절 내내 신기도 좋고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도 주는 만큼 진짜 후회 없는 신발이에요 끝!